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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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벽지를 붙일거야 그래서 벽지는 어차피 띌거야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리는거야 간직할수도 없고 해리가 재미로 그리는거야 아 그러면 그리면서 예쁘게 꾸미는거네 꾸미고 다시 띄고 다시 벽지 새로운 벽지를 할거야 새로운 벽지 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제 여기 사봐서 그림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은 간직 못하는거 알지? 어 이따 벽지 뜯는다고 해서 울면 안돼 아 그래 알았지? 그러니까 망쳐도 괜찮아 아움 그림이나 하이이가 그리고싶었던거 있잖아 그리는거야 알았지? 엄마 이리여기야 이리여기 아 근데 소리가 나왔구나 입 밖으로 오오 그렇구나 이거 이리야 모자야? 꼬깔 모자? 와 엄청 멋진데? 똑같네? 이거야? 어 알아 알아 엄마가 이대로 그려줄게 하나 둘 셋 나오세요 혜리야 와 너무 잘 그렸는데? 이빨도 완전 건치네 와 정말 맛있을듯이 괴집 discipl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요미야, 일로 와봐. 나와봐. 귀요미! 너무 귀요미 아닌데. 귀요미 아니야? 응. 그럼 뭐야? 테리야. 테리야? 응. 얘 나오면 안 돼. 새 옷으로 갈아입을 거야. 어떡해. 무슨 색일까요? 응, 무슨 색일까요? 어떡해! 우와! 신난다, 궁금해! 내가 볼 때는 지황색. 지황색? 해테리는? 무슨 색일 것 같아? 남이 큰 색일 것 같아. 우리집 옥상 안 가봤어. 아, 이사해요. 우리집집. 응, 여기 우리집. 우와! 우와! 맞아, 너무 좋다. 여기 자동이 붙어있는데! 옥상 너무 좋지? 어? 옥상 너무 좋지? 옥상은 뭐야? 아, 지금 방금 봤던 데가 옥상이야. 너무 크고. 틀어. 너무 가구. 틀어. 너무 크고 빙글랬어! 응 이게 피폐랬어! 내가 왜 봤잖아! 보통 벽지는 청소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나 유해물질 다 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알칼리로 만든 제품인데 그냥 뿌리고 그냥 닦기만 하면 마른걸로 닦기만 하면 거의 유해물질 다 사라져요 네 먹지 말아라 99% 살균 6% 구조됐어! 혜리가 해봐 심포해져서 생각처럼 어? 어떡하지? 오늘 입량자 때문에 깼다! 안녕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! 잘 죽이고 택시 택시 어 택시도 그럴 줄 알지 자동차 그렇지 그래도 많이 그러나? 안돼 혜리가 봐봐 이거 문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3일 뒤에 오자 나가세요 응 저 나가야죠 혜리가 들어가봐 엄마 눈 켜 봐 안 보여 이제부터 혜리테리 여기서 뛰어노는 거야 여기서 뛰어도 돼 밑에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다 너무 그렇게 뛰일 필요는 없고 엄마들 할 수 있는 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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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일까요? 이 색이지요 이 색이지요 마음에 들어? 아 네 어 어? 그럼 여기도 핑크 콕텍스 보시는 집이 방이 없다나요? 방이 좋으신 분은 예! 하고 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우 하세요 알람 받는 중 잊지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 꾸꾸 애꽁 탁상 휴호 올 거oint 해당 으어 λ capac 해요 거기 후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